경북도 내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 가운데 57%가 재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경상북도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국내외 경기가 좋아지면 조사 대상 51개 기업 가운데 57%인 29개 기업이 재투자하겠다고 밝히고 투자 금액은 500억 이상으로 답했습니다. 기업 활동의 만족도는 71%가 만족했고 매출 및 영업이익은 73%가 보통 이상으로 답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경북도의 바라는 사항은 규제 완화가 33.3%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프라 구축 인력 수급이 각각 29%로 조사됐습니다.